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기녀라 해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따른다면 한때의 환양기도 문제될 것이 없고 정숙한 여자라도 늙음하게 정조를 이르면 반평생의 절개가 허사가 되고 만다. 최근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여인이 문등병에 걸린 남편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 남편을 끝까지 지켜내기는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오늘은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신의 동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남편의 병을 낫게 한 여인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편이 문등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이 살면 당신도 문등병에 걸릴 테니 어서 떠나도록 하시오. 남편과 아내는 목 놓아 울면서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멀리 떨어지게 된 아내는 남편이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자나 깨나 안제나 서나 온통 오로지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매일 남편이 있는 곳을 향해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어요. 부디 제 남편의 몹쓸병을 고쳐 주십시오. 매일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한편 남편에게 효엄이 있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해다 써보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사는 집으로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표정만으로 가정에 애군이 끼어 있음을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부인의 안색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듯하구려. 그렇습니다 스님. 제 남편이 문등병에 걸려 이렇게 생이별을 하고 살고 있지요. 그 사람을 낫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님에게 정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봉산에 불을 켜놓은 다음 남편을 찾아가도록 하시오. 단 백일 안으로 남편을 찾아가야 하오.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면 제 남편의 병이 나을까요?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오. 여인은 매우 기뻐하며 스님에게 수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봉산은 어디에 있는지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글쎄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면 멀리 있는 산이라오. 그 산은 푸인이 직접 찾도록 하시오. 새님은 끝내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를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오봉산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자기 마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나라 안을 다 뒤지고 산이란 산을 다 넘어도 오봉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님이 말한 백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방도를 찾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오봉산 찾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살아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여인은 남편의 곁으로 가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 없이 살 바에야 차라리 그 사람 옆에 가서 함께 죽자.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남편을 찾아가는 길 어느 이름 모를 산에 다다르자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 해가 남아있을 때 어서 그 사람 곁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걸었더니 다리가 떨리는구나 여인은 석양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서 가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죽더라도 그의 옆에서 죽어야지 여인은 쓰러진 채 낮이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는 해가 아쉬워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인이 손을 들자 손가락 사이사이로 석양의 붉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에 불이 붙은 형상과 같았지요. 그것을 보자 여인의 뇌리에 뭔가 번쩍하고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바로 내 다섯 손가락이 오봉산이었구나. 마침내 여인은 오봉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 마을로 달려가 기름과 성냥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섯 손가락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봉산에 불을 켜놓은 다음 남편을 찾아가라는 스님의 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됐다. 어서 가자. 불붙은 손가락은 떨어져 나갈 듯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고통이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남편이 있는 곳에 가다랐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인의 다섯 손가락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여보 제가 왔어요. 여인은 소리쳐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문을 열고 남편이 뛰어나왔지요. 여보 여인은 뛰어나온 남편을 보고는 그 자리에 붙박인 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허물을 벗은 듯 남편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사라졌고 예전처럼 해맑은 얼굴로 자신 앞에서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동아 어느 부자의 죽음 옛날 어느 나라에 재산이 많은 영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궁궐을 방불케 했고 그가 소유한 땅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마다 온갖 금은 보아가 가득하니 나라 안에서 그를 따라올 재력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내린 온갖 공로패와 표창장이 넘쳐나 명예에서도 그를 넘볼 자가 없었지요. 그렇게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영주가 어느 날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내일 밤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비록 꿈 속이었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는 너무도 엄중했습니다. 더구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같은 말이 되풀이된 탓에 영주는 또렷하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영주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신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영주의 죽음을 경고했다는 것인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주의 등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잠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 마당에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영주는 캄캄한 방에 앉아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암살하려는 자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벼락이라도 맞는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죽을 병에라도 걸렸다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밤이라면 이제 스무 시간 남짓 남아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든 손을 써야만 했지요. 영주는 자신이 생각한 가능성들에 대해 하나씩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암살에 대비해 사병들을 불러들여 자신의 침실을 세겹 네겹으로 애워싸게 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기어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는 침실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영주는 나라의 용하다는 의원들은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의원들은 각자 영주를 진찰한 뒤 몸에 좋다는 약들을 지어 바쳤습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영주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영주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을 지어달라고 조른 것입니다. 영주는 하루 종일 그 약들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루 해가 이토록 짧은 줄 미처 몰랐던 영주는 서서히 밀려드는 땅거미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천하의 둘도 없는 갑부라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맥없는 존재였지요. 어둠이 깊어 갈수록 그는 점점 목을 조여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부러움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주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 도저히 앉아있을 수조차 얻게 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태평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느덧 죽음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주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이미 숨이 끊긴 채 자신의 영혼이 침실에 앉아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는 슬쩍 허벅지로 손을 가져가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다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좀 더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역시 통증이 시원찮았습니다. 이번에 나의 살을 한 움큼 쥐고 비틀어 보았어요. 그제야 영주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덥지 않은 듯 영주는 계속해서 자기 살을 세게 비틀었어요. 얼마나 꼬집었는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증 때문에 흐르는 눈물인지 살아있다는 기쁨의 눈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영주는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슴풀의 동의특이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영주는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종소리는 길게 다섯 번 이어졌는데 다름 아닌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엄숙한 소리였습니다. 영주는 하인을 불러 간밤에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올라 일렀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간밤에 눈먼 늙은 거지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거지 말고는 죽은 사람이 없다더냐 예, 어젯밤에 죽은 사람은 그 노인뿐이라고 합니다. 그 늙은 거지는 추우나 더우나 항상 허름한 옷 한 벌을 걸친 채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늙은 거지가 남몰래 많은 재산을 땅속에 감춰두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영주는 하인에게 거지가 살고 있던 운막을 샅샅이 살펴보고 오라 밀렀습니다. 하지만 운막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렇다 할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땅도 파보았지만 벌레와 지렁이들만 기어나올 뿐이었어요. 운막 안에는 집 한 다발과 풀로 만든 베개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고하자 영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꿈은 뭐였단 말인가? 의문을 풀기 위해 영주는 성당으로 찾아가 신부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 뜻을 헤아려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먼 노인은 자신을 위해 평소 수많은 죄물과 보물들을 하늘에 저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녹이 슬고 빛이 바래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노인은 욕심 없는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이 세상의 어느 값진 재물이나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영주는 그제야 꿈에서 들은 이야기가 뜻하는 바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영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영주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주는 온화한 표정으로 신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도 거지 노인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은 하늘에다 재물과 보물을 저축해놓은 셈이지요. 제가 죽거든 거지 노인의 묘 옆에 묻어주십시오. 죽음을 맞는 영주의 표정에는 정과 달리 평온함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기계를 이긴 남자 존 헨리 존 헨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도 일꾼입니다.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가장 뛰어난 철도 일꾼이었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존 헨리는 1800년대의 중반에 태어났고 부모님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흑인이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강인함 속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존 헨리가 태어나던 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새카만 양탄자로 뒤덮인 듯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숨을 죽였습니다. 구름은 소리 없이 달 주위를 맹돌고 수다쟁이 강물도 속삭임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의 노랫소리도 뚝 그쳤지요. 동물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잔뜩 긴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와 붉은 달을 가리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은 증기기관차 같은 소리를 내며 포효했습니다. 커다란 망치처럼 쾅쾅 땅을 내리치는 천둥 소리에 사람들은 지진이 난 줄 알고 식탁 밑으로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합창을 하고 부엉이들이 한꺼번에 우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합세해 휘파람을 불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환영해 환영해 그 순간 존 헨리가 세상에 태어났지요. 존 헨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폭풍은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땅 위로는 상쾌한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갓 태어난 존 헨리는 여느 아이와 달랐습니다. 텅 텅 텅 지는 보통 아이의 다섯 배나 되고 힘도 아주 세었습니다. 피부는 밤하늘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이었고 커다란 팔과 다리에는 근육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존은 태어나자마자 노래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갓난아기가 노래를 해요. 망치 노래인가 봐요. 희한하기도 하지. 하지만 존이 한쪽 손을 들어올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꽉 쥔 주먹에 무언가 들려있었거든요. 그것은 머리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한자루의 망치였습니다. 존은 태어난 날부터 한손에 망치를 들고 집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습니다. 부엌키며 방바닥을 콩콩 두드리면서요. 귀여운 곱슬머리 아기는 망치를 가지고 노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존의 어머니는 튼튼한 아들을 보며 빙긋 웃었어요. 우리 존은 정말로 망치를 좋아하는 구나 그 망치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렴. 존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힘도 센 존은 어린아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되자 부모님과 함께 목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아직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의 목화 농장에서는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일을 했지요. 존의 부모님도 목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 였습니다. 그래서 존의 신분도 자연히 노예 였지요. 흑인 노예들의 생활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하루종일 허리를 숙인 채 목화를 따고 못된 백인 주인에게 시달렸지요. 하지만 존의 부모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존은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 배나 되는 목화를 따고도 지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또 존이 딴 목화는 줄기나 껍데기가 섞여있지 않아 가장 깨끗했습니다. 존은 목화 농장의 작업 반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아들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지요. 하지만 존의 가슴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 같은 것이었습니다. 난 망치질을 하고 싶어. 하루 일이 끝나면 존은 망치를 들고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가르는 망치 소리를 들으며 기쁨을 느꼈지요. 망치를 휘두르다 보면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기기관차의 힘찬 기적 소리는 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존 힐리는 어느새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목화 농장에서 존만큼 크고 강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북부와 남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자 노예 제도도 사라졌습니다. 존 헨리는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목화 농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존 은 결심했습니다. 여길 떠나서 마음껏 망치를 쓸 수 있는 철도 일꾼이 되겠어. 존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북부의 커다란 회사가 미국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시에노 철도 회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존은 며칠 만에 여러 주를 지났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다다르자 마침내 철도 일꾼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치로 커다란 바위에 정을 박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건상한 남자들이 박자를 맞추어 망치를 내리치는 모습에 존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존은 한 손에 든 망치를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난 철도 일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어. 일꾼들은 네 명씩 짝을 지어 일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모처럼 생긴 커다란 강철정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세 명이 번갈아 가며 길고 반짝이는 망치로 바위에 정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바위에 여러 개 구멍이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멍 안에 화약 가루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약이 폭발하면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서 이리저리 날아갔지요. 망치질 소리를 듣고 있던 존 헨리는 영혼까지 울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근지러워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존은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미였습니다. 저도 망치를 들고 바위를 뚫고 싶습니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토미 반장은 이 당돌한 흑인 청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흠 둔툰해 배긴 하는군.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척 힘든 일일세. 자네 절도 일을 해본 적이 있나? 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훌륭한 철도 일꾼이 될 거란 확신이 있었지만 존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줄 수 없네. 토미 반장이 말했습니다. 터널을 뚫는 일은 연습과 기술이 필요하네. 잘못하면 망치로 동료를 내리칠 수도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혼자서도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존이 이렇게 대답하자 모두들 이를 멈추고 존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혼자서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정을 붙잡고 세 명이 망치를 내리치는 것이 오래된 작업 방식 이었습니다. 저 애송이가 겁도 없이 함부로 짖거리는군. 일꾼들은 존을 비웃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나 존은 주눅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러자 일꾼 중 한 명이 불쑥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정을 잡아주겠네. 그의 이름은 빌이었습니다. 빌은 강철정을 잡아 바위 위에 고정했습니다. 이쯤 되자 토미 반장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 존은 바위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내리칠 준비를 했지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존은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긴장했습니다. 사실 존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뾰족한 강철을 바위 속에 박아 넣으면 되는 거야. 존 헨리는 빌이 잡고 있는 강철 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꽉 찐 묵직한 망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존의 손가락과 어깨 팔과 다리에는 벌써부터 망치의 리듬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존은 노래를 부르며 망치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어느 일꾼보다 빠르게 바위 속의 정을 내리박았습니다. 도저히 처음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육중한 바위를 관통해 금세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토미 반장은 그 자리에서 존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이날부터 시에노 철도회사의 모든 일꾼이 존 헨리와 한조가 되고 싶어 안달을 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철도 일꾼이 된 존 헨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앤이라는 마음씨 착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앤도 시에노 철도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둘은 아담한 집을 짓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존은 매일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망치질을 했습니다. 존의 망치는 한 번도 빛 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존 헨리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도 일꾼이었습니다. 존은 어떤 종류의 바위든 어느 방향을 향해서든 내리칠 수 있는 강한 힘과 뛰어난 기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5kg짜리 망치 하나로 작업했지만 존은 양손에 10kg짜리 망치를 하나씩 들고 일했습니다. 어떤 때는 존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정을 잡고 있는 빌이 보조를 맞추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혹시 망치 손잡이에 불이라도 붙을까 양동이에 물을 받아 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빅밴드 터널 안은 몹시 덥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어찌나 뜨거운지 일꾼들의 귀에서 김이 피어오를 정도였어요. 먼지 때문에 고개를 바짝 숙여야 겨우 강철정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존 헨리는 늘 행복했습니다. 존은 망치로 바위를 뚫는 일을 세상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빅밴드 터널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 했습니다. 존은 불평 하나 없이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널 속에서 덜커덕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꾼들이 뒤를 돌아보자 백인 남자가 커다랗고 시커먼 기계를 몰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 그 남자는 덜컹덜컹 큰 소음을 내며 일꾼들 앞에 기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증기 드릴이요. 이 기계 하나면 당신의 일꾼 여섯 명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소. 남자는 토미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떻소? 이 기계를 쓰면 훨씬 빨리 터널을 뚫을 수 있을 텐데 글쎄 잘 모르겠소. 토미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토미 반장은 일꾼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을 잘하는 존 헬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나한테는 좋은 일꾼이 많이 있소. 게다가 존 헬리도 있고 존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철도 일꾼이오. 그러자 남자가 코웃음을 지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계보다 빠른 일꾼은 없소. 내 맹세하지. 만약 존 헬리가 이 증기들이를 이긴다면 당신에게 이 기계를 공짜로 주겠소. 토미 반장은 내기를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잘난체 하는 백인 남자의 콧대를 꺾어놓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존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토미 반장은 존을 불러왔습니다. 자네가 존 헬리인가? 어떤가? 이 증기들과 겨루어 보겠나? 존은 백인 남자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양손에는 10kg짜리 망치가 들려 있었지요. 괴물 같이 생긴 기계를 찬찬히 뜯어보던 존은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계와 싸워보고 싶었지만 그 시합이 자신의 목숨을 아사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터널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존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존속 양손에 망치를 잡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기계와 싸워 이기겠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빌도 기뻐하며 존을 격려해 주었어요. 역시 존 헨리야. 우리 존이 이길 거라고. 암 두고 보라지. 시합은 이튿날로 잡혔습니다. 존은 집에 돌아가 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앤은 몹시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앤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존의 망치를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존의 증기드릴와 시합을 벌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다란 바위산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존 헨리와 빗은 인팔을 뚫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과 기계가 각각 바위산의 양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 헨리는 절대로 증기드리를 이길 수 없어. 아니야 저 기계가 존에게 쥐고 말걸? 하지만 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존은 거인 같은 기계를 한번 훑어보고 망치의 손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린 해낼 거야.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거야. 마침내 토미 반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증기드릴위 날카로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존 헬리도 지지 않고 있는 힘껏 망치를 내리쳤어요. 쨍쨍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에 모두 귀가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존 헨리는 순식간에 바위 하나를 박살내고 또 다른 바위에 망치질을 했습니다. 빌의 손바닥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증기드릴도 순식간에 바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넷의 드릴이 존을 앞질렀습니다. 기계 옆에 붙어선 남자들은 괴물같은 소리를 내는 엔진에 석탄을 넣고 증기기관에 물을 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존이 소리쳤습니다. 빌 더 무거운 망칠족 존은 양손에 15kg짜리 망치를 쥐고 더욱 힘차게 강철정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거대한 돌덩이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증기드릴도 더 시끄럽게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엄청난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시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바위산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빌은 점점 더 긴 정으로 바꾸며 존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동료들은 땀을 뻘뻘 흘리는 존과 빌에게 찬물을 끼얹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존이 증기들이를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존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존 헨리는 쉬지 않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불똥이 사방으로 튀며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망치에는 두 번이나 불이 붙었습니다. 존이 어찌나 빨리 터널을 뚫고 나아갔던지 나중에는 희뿌연 형체와 불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기계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백인 남자들은 증기들이를 작동시키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존은 온몸이 땀에 젖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폐에도 불이 난 듯 했어요. 울룩불룩한 근육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김이 피어오르고 귓속은 윙윙거렸어요. 하지만 존은 땀을 닦아내며 계속 망치질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증기들이리 멈춰 섰습니다. 기계는 계속되는 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드릴을 돌리기 위해 미친 듯이 애를 썼지만 기계는 바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은 깊은 터널을 뚫고 들어가 계속해서 망치질을 했어요. 터널 밖으로는 거대한 심장박동 같은 망치질 소리가 콩콩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무너져 느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망치질 소리와 함께 마침내 존이 바위산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양빛을 등진 존의 모습은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존이 마침내 터널을 뚫었습니다. 여덟 시간의 쉴 새 없는 망치질 끝에 기계를 이기고 터널을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토미 반장이 몽청껏 외쳤습니다. 존 헨리가 기계를 이겼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존은 터널 밖으로 한걸음 내딛자마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강철보다도 단단한 존의 심장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앤이 달려와 존을 부축했습니다. 앤은 시합 내내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초조하게 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미 반장과 빌도 놀라서 존 곁으로 뛰어왔습니다. 자네 괜찮은가? 존은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기계를 이겼어. 존은 겨우 입을 열어 속삭였습니다. 앤 난 망치를 손에 쥐고 죽을 운명이오. 마지막 말을 마친 존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손은 앤의 어깨에 두르고 다른 손은 망치를 쥔 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존 헨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1870년대 시에노 철도회사에서 일하며 빅밴드 터널을 뚫은 위대한 철도일꾼 존 헨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존 헨리와 같은 일꾼들이 없었다면 미국을 가로지르는 철도도 없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도 노동자들은 늘 존 헨리를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은 기계와 싸워 이긴 존 헨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 여러 곳에서는 존 헨리를 기리는 많은 노래들이 아직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터널 속을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우렁찬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망치질을 하는 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의 병을 다스리게 된 여자 라신이 아직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 그의 곁엔 그의 증손녀이기도 한 젊은 여신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시스란 이름의 이 여신은 활달하고 아름답고 영리했으며 마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시리스 신의 여동생이자 아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빠와 결혼하는 일은 고대의 신들에겐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기에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인 나신이 창조해낸 인간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나 다른 신들은 그녀의 재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마법을 풀거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녀를 찾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야심만만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지 않는데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마법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두루 힘을 발휘하도록 그녀는 태양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라신은 매일같이 이집트 땅으로 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이시스는 궁전의 신하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 시절 라신은 이미 매우 늙어 있었습니다. 너무 늙어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침이 흘러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시스는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스는 라신의 입에서 흘러내린 침을 주워 담았습니다. 라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창조자의 능력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침이 묻은 흙도 함께 모았습니다. 여신은 이 진흙을 구불구불하게 주물러 커다란 뱀을 만든 뒤 마술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달려가 라신이 늘 다니는 내거리에 뱀을 풀어놓았습니다. 얼마 뒤 라신이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라신은 이 파충류가 자기 발을 무는 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은 다리를 타고 온몸에 퍼졌습니다. 신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그 사이 뱀은 깊은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라신은 주위가 시끄럽도록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다른 신들이 잠을 자다 말고 뛰쳐나왔습니다. 독기운이 퍼진 라신의 입술이 덜덜덜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라신이 온 힘을 짜내 말을 내뱉었습니다. 뭔가가 날 물었다. 하지만 뭔지 모르겠구나. 분명한 건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란 거야. 내 계획과 내 명령과 내 손으로 놈을 만든 기억이 없어. 신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픔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 신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끼얹은 것처럼 아프구나. 몸이 덜덜 떨리고 불덩이처럼 몸이 뜨거워. 내 아이들아 너희 중 이 아픔에서 날 구해줄 마법의 주문을 안다면 제발 그렇게 해다오. 그때 이 병에 대해 잘 아는 이시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능하신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께서 창조한 피조물에게 물리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마법의 주문을 외워 이 땅에서 영원히 놈을 쫓아버리지요. 라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시스에게 내거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신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걸 기뻐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던 이시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힘으로 할아버지를 구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마법의 주문과 함께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라시는 손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가짜 이름들을 모두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 물이 흐르도록 하는 자, 빛을 내려준 자, 밤을 만들어낸 자, 낮과 밤의 순환을 주관하는 자, 이렇게 라시는 자신을 부르는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넣어 주문을 외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시스가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을 말해주지 않나요? 영리한 그녀가 처음부터 노렸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라신의 비밀스런 이름을 알아내면 그녀도 조물주인 신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조물주가 창조한 모든 것들에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라신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하면 증손녀에게 능력이 넘어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점점 커져 신의 입에선 더 큰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시스가 재촉했습니다. 존경하는 할아버지 이제 고집을 꺾으세요.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반대로 이름을 말씀하시면 할아버지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 아픔이 사라질 거예요. 라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눈길로 증손녀를 바라보았어요. 신은 그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말해주어도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내게 가까이 와 귀를 빌려다오. 그가 증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신은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듯 자기 진짜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시스가 주문을 외웠어요. 나쁜 독은 신에게서 나와 땅속에 묻혀버려라. 라신의 진짜 이름으로 널 추방하노라. 존경하는 신이시여 되살아나 소서. 순간 라신의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이 나던 증상도 멎었습니다. 손과 발에 다시 힘이 솟고 주위의 것들이 뚜렷이 보였으며 입술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던 고통도 시생듯 없어졌습니다. 이시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자신의 꾀로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라신의 이름을 빌어 그녀는 최고의사이자 마술사가 되어 세상의 병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녀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불행을 이긴 선장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란 게 다 부질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를 향해 웃음짓던 운명이 다음 날에는 그를 파탄으로 몰아가기도 하니 말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배를 타고 온 산에 하나가 뱃머리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근심에 차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 누구나 그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행인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친구여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는 걸 보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모양이구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말로라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돕겠소 사내는 자기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던 그의 배가 풍랑을 만나 부서져버린 것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승무원들은 무사했지만 배와 화물들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왕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두려울 뿐입니다. 왕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마 나는 큰 벌을 받게 되겠지요. 이것이 내가 근심에 쌓인 이유입니다. 왕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행인이 말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짓이나 과정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겪었던 재난 이야기를 하나 해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행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길이가 129태 폭이 49태나 되고 120명 이상의 선원이 탈 수 있는 큰 배의 선장 이었습니다. 선원들 또한 뱃사람 임을 자랑스레 생각하고 용기와 경험도 풍부했지요. 우린 왕의 보물이 묻혀있는 광산에 가기 위해 녹색 대해로 닷을 올렸습니다. 보초를 서는 선원의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물결은 고요했고 기분 좋은 산들 바람이 떠나는 우릴 마중하는 듯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우린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높이가 팔쿠데나 되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와 결국 배를 부숴버렸습니다. 나는 천만다행으로 소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고 파도가 날 어느 섬에 모래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3일 동안이나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무 그늘이 날 보호해 주었지요. 선원들은 모두 잃었다는 생각에 나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난 결국 일어나야 했습니다. 한데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아 배고픔과 목마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재배라도 한 듯 무화과와 포도를 비롯한 커다란 과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은 날 것으로 어떤 것은 불에 구워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구해 주신 신들께 음식을 바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때 귀청을 끊을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어마어마한 파도가 또 해안을 덮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우지끈 나무 부러지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손가락 틈으로 엿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바로 앞에 엄청난 크기의 뱀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길이가 30쿠대나 되고 수연만 해도 2쿠대는 돼 보였습니다. 피부는 황금빛 비늘로 덮여 있었고 눈썹 부분은 청금석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무서운 모습에 나는 재빨리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괴물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야 누가 널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누가 너를 이 섬까지 데리고 왔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안 그러면 널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아프지 않게 나를 살짝 입에 물고 자기 동굴로 데려가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괴물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야 누가 널 사방이 바다 부닌인 이곳으로 데려왔냐 말이다. 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이곳까지 떠밀려온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 커다란 배를 이끌고 왕의 보물이 있는 광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배는 부서졌고 선원들은 모두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신의 보살핀 덕인지 파도가 절 삼켜버리지 않고 이 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살아 섬에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꼬마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선 두려워할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신께서 널 여기로 데려온 건 널 살려주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카이 섬이라고 한다. 이곳엔 없는 게 없으며 세상의 모든 행복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난 살았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는 총 네달 동안 여기 머물게 될 것이다. 그 후 네가 잘 아는 선원을 태운 배 한 척이 너희 나라에서 와 널 데려갈 것이다. 넌 이곳이 아니라 너의 마을 너의 집에서 삶을 마치게 될 것이다. 사는 동안 여기서 겪은 모험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말이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난 일을 돌이키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 나는 몇 번이고 이마를 땅에 박으며 뱀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곧 내 아내와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더할 수 없는 행복 이지. 하지만 난 더 이상 그런 행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단다. 전까지만 해도 이 섬엔 내 동족들이 많이 살았지. 내 아이와 다른 뱀들의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만 해도 75명이나 됐어. 그런데 별똥별 하나가 섬으로 떨어지면서 내 아이들과 부모 친구들 그리고 동포들이 모두 불에 타 죽어버렸어. 때마침 난 여기에 없었지. 뒤늦게 섬에 돌아온 나는 괴로워 미쳐버릴 것만 같았단다. 살아남은 건 하나도 없었고 시체들만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 슬픔을 사귀기 위해 큰 뱀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뱀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리 제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면 왕에게 당신의 은혜와 훌륭한 인품에 대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이곳 섬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리를 위해 이집트에 있는 중기한 향수나 고무나무에 그리고 재단에 바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네가 준다는 그 물건들이 전부 여기서 가져간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네가 떠나자마자 이 섬은 파도에 잠겨버릴 것이다. 이런 대화가 끝나고 금세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멀리 수평선 끝으로 배의 돛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 나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배의 선원 중 내가 아는 사람들도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큰 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내가 예언했듯 넌 곧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부디 날 잊지 말고 내가 베푼 착한 행동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그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기에 나는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날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보는 순간 감사의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거기엔 온갖 종류의 향수들이며 아이섀도우 기린과 하마의 꼬리 상아 여러 종류의 원숭이 등 감나가는 물건들로 가득 했습니다. 나는 땅에 엎드려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함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쪽으로 가 선원들이 배에 물건들을 싣는 걸 도왔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배를 저어 갔습니다. 두 달 동안 항해안 끝에 우린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져간 물건에 너무 기뻐하는 왕 앞으로 인도 되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전부 모인 앞에서 오랫동안 나를 칭찬했고 나를 친구로 삼았으며 농부들과 땅을 주어 곡식을 경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옛 선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중고를 잘 따르시오. 내 경험을 믿고 당장 왕에게 달려가시오. 내가 성공한 것처럼 당신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처럼 나 또한 왕이 내린 책무를 다하지 못했소. 하지만 아무 벌도 받지 않았소. 당신도 나처럼 불행을 벗어날 수 있을 거요. 그러나 배를 잃어버린 선장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날 놀리는 거요? 왕에게 줄 값비싼 선물이 가득 있었다면야 내가 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소? 하고 말입니다. 말로라도 돕겠다던 행인의 이야기는 선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언변과 맹자 이야기 맹자의 언변은 가히 당대 최고였다고 전해집니다. 맹자가 제나라에 가서 선왕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나라는 선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백성들의 원성이 높던 때였지요. 이를 안 맹자가 선왕에게 물었습니다. 배하, 만약 신하 가운데 자기 처자식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멀리 다른 나라에 다녀왔는데 그 친구라는 자가 신하의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선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절교를 하라고 하겠소. 그럼 여기 법관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부하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물론 파면시켜야 하지 않겠소. 맹자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온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선왕은 말문이 막혀 공연이 좌우를 돌아보고 딴청을 피우며 화재를 돌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다시 맹자가 선왕을 찾아왔을 때 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이 짐승을 풀어놓고 즐기던 동산은 사방 70리나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오.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문왕의 동산이 그렇게도 걷단 말이오. 하지만 문왕의 백성들은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방 40리밖에 안되는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오.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나 되었지만 나무꾼도 들어가 뗄감을 구할 수 있었고 사냥꾼도 들어가 꿩이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왕의 동산은 누구나 들어가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작다고 느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 제나라 국경에 이르렀을 때 혹시 제나라에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관문 근처에 사방 40리 되는 임금의 동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을 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임금께서는 나라 안에다가 사방 40리나 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백성들이 임금의 동산이 넓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선왕은 그저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나라에 유명한 웅병가인 순우곤이 맹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맹자가 얼마나 재치있게 대답하는지를 시험해 볼 유량이었지요. 순우곤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교환할 때는 직접 손을 써서 죽어받지 않는 게 예의지요. 그렇소. 그래야 예의요. 순우곤이 옳다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꺼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맹자는 전혀 흔들림 없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짓이요. 남녀간의 물건을 손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의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꺼내주는 것은 임기응변 즉 권도라고 하는 것이요. 순우곤이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럼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손을 뻗어 건져주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물에 빠진 천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는 임기응변이 아닌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 물에 빠진 형수를 건져내는 데는 손이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천하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순우곤은 말문이 막혀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인가는 제 나라의 사내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서는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명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는 먼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머니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법이 하도 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무릇 무릇 하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이든 그것이 생기는 근본은 반드시 한가지였소. 사랑만 하더라도 먼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근본으로 삼았고 거기서 영역을 넓혀간 것이요. 부모 자식의 사랑을 근본으로 삼은 것은 거기에는 처음과 끝이 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이었다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의 장례만큼은 후하게 치러드리려고 합니다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아직 예법이 마련되지 않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골짜기 같은 데다 내다버린 모양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골짜기에다 내다버리고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 여우와 살팽이 따위가 부모의 시체를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가 달라붙어 빨아먹고 있었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소. 그야 안타깝기 잃을 데 없었겠지요. 그렇소. 그 사람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렀고 그는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하오. 그런데 그 사람이 진땀을 흘린 까닭은 남이 그것을 볼까 부끄러웠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오. 그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부모에 대한 진정한 죄송함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소. 그래서 그 사람은 곧장 집으로 가서 삽을 가져와 흙으로 시체를 덮었다고 하오. 이처럼 부모의 시체를 흙으로 덮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효자와 어진 사람이 자기 부모를 후하게 장사 지내려는 마음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이니 그대의 생각대로 장례를 치러도 큰 해는 미치지 않을 것이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후하게 장례를 치렀고 적어도 맹자가 제 나라에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찾아 마무렀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데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차분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 큰 몸은 마음이고 작은 몸은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큰 몸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공도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도덕심에 따라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말초신경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까? 다시 맹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나 눈 같은 귀가는 생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바깥의 사물이나 현상에 의해 지배당하지 그래서 금방 어떤 욕구에 이끌리고 마는 것이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그 힘 때문에 바깥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즉 생각하면 사물의 이치를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니 이것은 하늘이 사람들에게 부여해 준 것이야. 따라서 우선 큰 것 즉 마음을 확고히 세워놓으면 귀나 눈 같은 작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맹자는 그 유명한 성선설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남의 슬픔이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어진 마음 즉 동정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펼쳤습니다. 옛날의 성황들은 모두 이러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간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마치 손바닥 위에 물건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쉬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동정심이 있다고 한 까닭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두려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기 위해서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해서도 아니며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최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부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실마리이며 부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의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며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은 지의 실마리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의 실마리 즉 사단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사단이 있는 것은 마치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본성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며 인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 의에서 우러나오는 수호지심 예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 지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인의의 질을 실현한단 말인가요? 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며 자기 임금은 도저히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고 치부하는 사람은 그 임금을 망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도덕적 실마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깨달은 사람은 그 실마리를 확충시켜 자신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불이 처음으로 붓기 시작하고 물이 처음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 장차 무한히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냉잔은 진정으로 사단을 잘 확충해 나가면 온 세상을 보전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부모도 올바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달의 신의 선물 먼 옛날 달의 여신 야시가 파라가이의 커다란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나무들이 달빛을 받으며 빽빽히 서있었고 강물은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한 숲이야. 야시는 그 숲에 꼭 한번 내려가 보고 싶었어요. 숲에는 하늘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향기로운 꽃내음과 싱그러운 나무향기 강물에서 뛰노는 물고기도 볼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낮밤 야시는 노을의 여신 알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알라이 나와 함께 저 숲에 내려가지 않을래? 숲에? 가고 싶긴 하지만 하늘에 달이 없어지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날걸? 야시는 곰곰이 생각하다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구름의 신에게 하늘을 재다 덮어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럼 내가 가진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저녁 야시와 알라이는 구름의 신에게 하늘을 잔뜩 가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다음 예쁜 여자로 꾸미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야시와 알라이는 숲길을 마음껏 걸어다녔습니다. 달의 여신과 노을의 여신이 없는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하지만 야시의 몸에서 은은한 달빛이 비쳐 숲은 그다지 어둡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의 향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여신들은 땅 위에서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몹시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우리 그만 돌아갈까? 기왕에 내려왔으니 조금만 더 구경하고 가자. 야시는 몹시 아쉬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그림자가 휙 날려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서운 표범이었습니다. 야시와 알라인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표범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그 순간 탁 소리와 함께 화살이 표범의 목을 꿰뚫었어요. 표범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털퍼덕 땅에 고꾸라졌지요. 사각사각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냥꾼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아가씨들이 어쩐 일입니까. 숲을 산책하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답니다. 그렇군요. 밤도 깊었고 위험하니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요. 야시와 알라인은 사냥꾼을 따라 외딴 오두막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냥꾼의 집에는 아내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와 딸은 무척 놀랐지만 곧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지금껏 숲을 헤매고 다니셨으니 배가 많이 고프시겠어요. 사냥꾼의 집은 몹시 가난해 보였어요. 아내는 부엌으로 가더니 옥수수빵을 내왔습니다. 누추한 살림이라 드릴 것이 없네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쉬어가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무척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야시는 허겁지겁 빵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왜 왜 이런 깊은 산속에 들어와 사시나요? 전에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웃과 다툰 뒤로 사이가 좋지 않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사냥꾼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야시와 알라인은 오두막집을 나와 하늘로 돌아갔어요. 야시는 그 뒤로 날마다 사냥꾼의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냥꾼의 가족들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살았어요. 때로는 풀뿌리를 캐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알라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붉은 물감으로 곱게 물들이고 있는데 야시가 말했습니다. 알라이 사냥꾼의 가족들이 빵 먹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날 우리에게 준 옥수수빵이 마지막 빵이었나 봐. 정말? 그래 특별한 날에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빵을 우리에게 준 게 틀림없어. 정말 마음씨가 고운 분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야시와 알라이는 이런저런 궁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사냥꾼은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갑자기 뭉게뭉게 구름이 모여들더니 그 사이로 그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달의 여신 야시였지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사냥꾼은 사냥꾼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전의 표범으로부터 제 복숨을 살려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지요. 사냥꾼은 달의 여신 야시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어요. 여신이시요.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그 보답으로 작은 선물을 드리러 왔어요. 야시는 사냥꾼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빛이 사라지자 사냥꾼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사냥꾼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전에 우리 집에 머물렀던 아가씨가 글쎄 달의 여신 이었구려 여신 여신 께서 우리에게 이 씨앗을 주고 가셨소. 사냥꾼과 아내는 오두막 집 마당에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의 신이 조용히 담비를 내려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뒤로 나동그라질 뻔했지요. 앞마당에 어제만 해도 없었던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서 있었거든요. 세상에 여보! 얘야! 아내와 딸이 나와 그 나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지요? 생전 처음 보는 나무예요. 오랫동안 산을 돌아다닌 사냥꾼도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아빠 어제 심은 씨앗이 벌써 이렇게 자란 건가요? 글쎄다 귀신이 고칼로르시구나. 아내는 사냥꾼에게 이 나무의 잎으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차를 마시더니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보! 차를 마시니 기온이 펄펄 나는구려. 그러자 아내도 차를 마시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신기한 나무예요. 사냥꾼의 아내는 나뭇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달의 여신이 내려준 선물이랍니다. 정말이에요? 어머 차 맛이 어쩜 이렇게 좋지요? 금세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차를 나누어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동안 서로 미워하던 마음이 눈녹듯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사냥꾼은 전에 살던 마을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며 행복을 되찾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늘 마태채를 끓여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야시는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거울 이야기 어느 마을에 항문은 높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작지만 깨끗한 초가집에 혼자 살면서 소박한 음식을 먹고 옛 성인들의 글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일로 하루를 보냈지요. 그는 낡은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오래되어 먼지가 끼고 녹이 스러 흐릿 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무엇 하나 제대로 비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선비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자신의 차림을 가다듬 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낙은혜가 그 거울을 보며 얼굴을 가다듬는 선비를 보았어요. 낙은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선비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 말을 건넸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옛사람들은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을 명경 지소라고 하며 거울의 깨끗한 품성을 군자가 배워야 할 덕목으로 꼽기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낙은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비께서 들고 계신 거울은 먼지가 묽고 노기스러 마치 안개가 낀 듯이 탁해 보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는 깨끗한 품성은 커녕 당장 눈앞에 있는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울로 모습을 비추며 몸가짐을 가다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은혜가 말을 끝내자 선비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얼굴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잘 비추는 맑고 깨끗한 거울을 찾기 마련이지요. 반대로 얼굴이 못생기고 추한 사람은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이 싫어서 오히려 맑고 깨끗한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거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깨지기 쉬우니 오히려 흐리고 녹슨 거울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비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나는 선비의 말을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선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흐리고 녹슨 거울은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도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나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 입을 뗐습니다. 녹슬고 거칠어진 것은 단지 거울의 겉모습 일 뿐입니다. 거울이 아무리 닥하다고 해도 거울이 가지고 있는 맑은 바탕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울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품성은 편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울의 겉모습이 맑거나 흐리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울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후에 깨끗하게 닦여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에서 취하는 바를 물어보면 거울에 비치는 겉모습 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의 내면에 있는 고요하고 깨끗한 품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흐린 거울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미의 옷감 시장에 옷감을 파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이 옷감 상점은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상점 한쪽에 거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는 상점 주인이 옷감을 팔아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 나도 아름다운 옷감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옷감을 사겠지? 그럼 나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미는 창가에 조그맣게 자신의 가게를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침 장사를 준비하려고 청소를 하던 상점 주인이 거미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감을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미는 너무 억울해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짠 옷감은 정말 훌륭해. 누구든 대답해봐.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옷감이 어떤 건지 말이야. 그러자 지나가던 꿀벌이 이렇게 말했지요. 그야 물론 내 옷감은 훌륭해. 하지만 입을 수도 없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한다면 무슨 세모가 있겠니?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겠지요. 거미의 옷감이 아닌 상인의 옷감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두 발의 캥거루 먼 옛날 캥거루 한 마리가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이 되었어요. 아 더워 낮잠이나 자야겠다. 캥거루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뿌우 이게 무슨 소리지? 캥거루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들려왔어요. 캥거루는 소리를 따라 마을로 가보았습니다. 얼굴에 하얗게 치를 한 사람들이 땅까지 닿는 긴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캥거루도 나무 토막을 주워 입에 대고 불어보았어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껏 불었지만 푸푸 바람 새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지요. 또 다른 남자들은 부메랑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초승달 처럼 구부러진 것이 휙 날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한데 높은 나무에 달린 과일도 딸 수 있겠어. 캥거루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둥근 달이 환하게 뜬 어느 날 밤에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칠을 하고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쿵쿵 춤을 추었지요. 우와 정말 신나겠다. 캥거루는 이 모습이 매우 즐거워 보였어요. 캥거루는 흥에 겨워 앞발을 번쩍 들고 뒤뚱뒤뚱 엉덩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네 발로 다니던 캥거루에게는 두 발로 춤을 추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캥거루는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찌었지요. 아이고 아빠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꼬리로 중심을 잡으니 잘 넘어지지 않았어요. 캥거루는 뒷발로 콩콩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캥거루는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자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와 신난다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멈추었어요. 알록달록 뼈 목걸이를 목에 건 초장 할아버지가 달을 향해 절을 하며 주문을 외웠지요. 사람들도 노래와 춤을 멈추고 달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병에 걸리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는 뜻이었답니다. 하지만 캥거루는 북소리가 멈춘 것도 모르고 여전히 폴짝 폴짝 춤을 추었습니다. 저것 좀 봐.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다 말고 모두 캥거루를 쳐다보았어요. 저건 캥거루잖아. 세상에 캥거루가 두 발로 서서 춤을 추고 있네. 네 발로 걷는 캥거루가 두 발로 서서 춤을 추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은 신기할 수밖에요. 그러자 초장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다 말고 뭐하는 짓이냐. 사람들은 넙죽 엎드리며 벌벌 떨었어요. 초장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버릇없는 캥거루를 쫓아버려라. 마을 사람들이 창을 들고 우르르 캥거루를 쫓아갔습니다. 캥거루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캥거루는 네 발로 걷는 것도 잊은 채 두 발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아휴 꼼짝없이 죽을 뻔했네. 캥거루는 표범처럼 빨리 달아난 자신이 흐뭇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니. 캥거루는 그날부터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했어요. 아직 두 발로 서는 게 어색해서 자꾸 꽈당하고 넘어지곤 했지요. 하루는 여우가 다가와 캥거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우스꽝 스럽구나. 네 발로 걷는 짐승이 두 발로 서서 뒤뚱거리는 꼴이라니. 여우의 말에 캥거루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여우라지만 놀리는 건 못 참아. 나에게 덤벼보려고? 그래 어디 내 뒷다리 맛 좀 볼래? 여우는 캥거루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캥거루는 그동안 여우에게 꼼짝 못했거든요. 그러던 캥거루가 갑자기 두 발로 껑충 뛰어 오르더니 여우의 배를 힘껏 찼습니다. 아이고 배야 여우는 얼마나 아팠는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아픈 배를 움켜지며 정신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우도 무섭지 않아. 또다시 둥근 달이 떴어요. 마을에서는 둥둥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나 보다. 캥거루는 귀가 쫑긋해졌지요. 나도 춤을 추고 싶다. 캥거루는 즐겁게 춤을 추던 일이 생각나 다시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마을 마을에서는 어김없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북소리에 장단 맞춰 발을 쿵쿵 구르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캥거루도 사람들을 따라 춤을 추었지요.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정신없이 춤을 추던 캥거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발로 춤을 추던 캥거루는 너무 놀라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캥거루가 두 발로 춤을 추다가 넘어졌어. 캥거루를 지켜보던 추장이 손에 번쩍 올렸어요. 그러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를 쫓아볼 첨인 것보다. 캥거루는 재빠르게 도망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캥거루를 향해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이 내려주신 동물이다. 그러더니 캥거루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북소리가 울리고 캥거루는 사람들과 뒤섞여 날이 밝을 때까지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제사를 마친 사람들은 캥거루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캥거루야 앞으로 자주 놀러와 그래 이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자 캥거루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캥거루는 뒷다리가 튼튼해지고 꼬리도 길고 강해져서 두 발로 걷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꾀꼬리의 노래 어떤 사냥꾼이 숲에서 꾀꼬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잡은 꾀꼬리 중에 살아있는 것은 세 장에 넣었지요. 세 장에 갇힌 꾀꼬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제각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구나 세 장에 갇혀있어야 하더니 한 꾀꼬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난 어쩌면 이렇게 불행한 걸까?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야 하다니 당신은 제발 안전하길 누군가 내 불행을 전해주세요. 다른 꾀꼬리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며 멀리 떨어진 연인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떤 꾀꼬리는 두고 온 아기 새들을 그리워하면서 울었고 또 다른 꾀꼬리는 자신의 운없음을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중 꾀가 많은 꾀꼬리 한 마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애들과는 달라 슬퍼하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어차피 이렇게 잡힌 것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 겠어. 사실 주인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잡아온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나는 주인의 마음에 드는 노래를 부르겠어. 분명 그는 내 목소리에 감동해서 나를 풀어줄 거야. 그래 나는 주인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노래를 불러서 여기를 빠져나갈 거야. 꾀꼬리는 그때부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일 슬픈 노래를 불렀던 꾀꼬리들은 모두 풀려났지만 유쾌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꾀꼬리만은 끝까지 세 장에 갇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꾹 사냥 이야기 꾹의 수컷인 장끼는 암컷에 대한 욕심이 강해 한 마리의 장끼가 암컷인 까투리를 여러 마리 거느리고 삽니다. 또 장끼는 싸움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해마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는 온 숲에 까투리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장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까투리를 찾아 날아오릅니다. 한번 까투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장끼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빠르게 날아오는데 이때는 만약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도 겁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장끼가 자기보다 먼저 까투리를 차지할까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그 즈음 사냥꾼은 덫을 쳐서 잡은 살아있는 장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잡아온 장끼를 미끼로 잡아매 놓고는 대롱으로 까투리의 울음소리를 흉내냅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장끼는 까투리를 다른 장끼가 차지할까 봐 까투리 소리를 낸 사냥꾼 앞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사냥꾼은 미리 준비해온 그물로 장끼를 덮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장끼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나 됩니다. 사냥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끼들은 모두 욕심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저 산 구석구석에는 천여 마리나 되는 장끼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매일 같이 그곳에 가서 장끼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놈들은 그물로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어떤 놈들은 두 번 그물을 던져야 잡을 수 있으며 또 어떤 놈들은 한 번에 못 잡으면 끝내 못 잡기도 합니다. 사냥꾼의 말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슨 이유인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냥을 나갈 때 준비해간 나무판자로 몸을 가리고 숨습니다. 그러고는 대롱을 불면서 까투리 울음소리를 내고 한편으로는 미끼로 잡은 장끼를 움직입니다. 그럼 장끼란 놈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듣다가 목을 길게 뽑아 쳐다본 다음 땅을 힘차게 박차고 날아올라 미끼 곁에 우뚝 서지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놈들은 주위를 신경 쓰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한 번에 덮쳐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화를 입을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입니다. 사냥꾼은 이어서 두 번 덮쳐서 잡을 수 있는 장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장끼들은 대동을 한 번 불고 장끼를 한 번 움직일 때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세 번 만에야 겨우 마음을 조금 열어 고개를 세우고 한동안 망설이다가 열자쯤 날아올라 춤을 추듯 하늘을 한 바퀴 휘돌고는 겁먹은 듯한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지요. 때때로 다가와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 듯 우물쭈물 거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어찌나 조심을 하는지 대부분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놓치고 나면 저도 약이 올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장끼가 경계를 늦출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때가 되면 더욱 조심히 장끼를 움직이고 대롱을 불지요. 그제야 장끼는 안심하고 다가와서는 놈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놈은 장끼 중에서도 신중하여 나쁜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짐작하는 놈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끝까지 참지는 못하여 결국 잡히고 말지요. 사냥꾼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을 해치고 들어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놀라서 숲속으로 미련없이 날아가 버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가장 잡기 힘든 무리 이지요. 저는 화가 나서 내가 이놈을 잡지 못하면 오늘로 꿩사냥을 그만두고 말리라 하고 작정하고는 날마다 산속을 헤맵니다. 하지만 제가 온갖 방법으로 유인해 보아도 이놈들은 결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른 나무 뜬 것처럼 숨을 죽이고 이놈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 놈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다가오더군요. 저는 기회를 틈타 그물을 던졌지만 그 민첩함이 귀신과 같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런 놈들은 대롱이나 미끼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까투리에 대한 욕심조차 이젠 듯 보이니 이런 놈들은 무슨 수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사에 신중하여 화를 멀리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놈들이지요. 사냥꾼은 새 부류의 장기에 대해 이야기를 마친 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사냥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냥꾼은 내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부류의 장기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길로 빠지며 남의 중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친구의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 경계하는 법이 없어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지요. 이것이 단 한 번의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장기와 같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허 듣고 보니 그럴 듯 하구먼 또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나쁜 짓을 하다가 크게 곤욕을 치른 후 후회하며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난 날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주위의 나쁜 친구들이 온갖 달콤한 말로 꿰면 잘못을 되풀이하고 다시 화를 당하고 말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두 번쯤 그물을 던져 잡을 수 있는 장기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경계하여 화를 면하는 장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고다서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도 무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 마음을 그릇되게 먹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더라도 금세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추스리며 반성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선비가 되어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뜻을 펼치기 마련입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딸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제가 좋은 도구와 뛰어난 기술로 많은 장기를 잡는 것은 마치 놀기 좋아하는 나쁜 친구들이 착한 사람을 꿰어 나쁜 곳에 빠트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장기는 사냥꾼이 대롱으로 만드는 가짜 까투리 울음소리와 미끼를 보고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듣기 좋은 아첨에 흔들리기 쉽지요. 평소에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던 사람도 그렇게 되면 당장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단 한 번의 그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장기와 같기를 바랄까요? 아마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여 평생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는 현명한 장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쌀바위 이야기 옛날 어느 동네에서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보살 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 절은 얼마나 산속 깊이 있었는지 낮에도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절에 불공을 들이러 오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니 중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워졌고 급기야 절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절을 지키는 중도 없으니 이제 절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었지요. 마지막까지 절을 지키던 주지 스님도 절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지막 남은 쌀을 탈탈 털어 저녁밥을 지어먹고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말이에요. 네가 어찌 부처님을 모신 곳을 버리고 떠나려 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주지라 할 수 있느냐 날이 밝으면 절 뒤 벼랑급 바위에 가보아라. 주지 스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꿈이라고는 하나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어찌나 도렷하던지 마치 생시 같았지요. 주지 스님은 잠을 더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세웠어요.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자 스님은 바랑을 걸머지고 절을 나섰습니다. 꿈에서 일러준 대로 벼랑 끝 바위에 가보려고 말이에요. 꿈에서 일러준 곳에 가보니 정말로 커다란 바위에 하얀 쌀이 있는 겁니다. 쌀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이었어요. 모든 걱정일란 잊어버리고 기도하라는 부처님의 뜻이구나. 스님은 나약했던 자신을 부끄러워 하면서 쌀을 바랑에 담아 절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지어 배불리 먹고 나니 마지막 쌀을 털어 밥을 지을 때의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이튿날 또 그 이튿날 바위에는 어김없이 쌀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사람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쌀이 한 사람 먹을 양밖에 없었거든요. 자기가 굶고 손님을 대접하자니 배가 고플 것 같고 손님 대접을 안하자니 인색하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하고 말입니다. 스님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쌀이 나오는 바위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거기에 두 명이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와 있지 뭐예요? 스님은 기뻐하며 쌀을 가져와 밥을 지어 손님과 함께 맛있게 먹었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두 사람 목 쇳살이 계속 나왔습니다. 새님은 쌀 걱정을 안 하고 손님 대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가고 나니 쌀은 또 한 사람 목 만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었어요. 조지 스님이 손님 대접을 잘해보네 그런지 그 뒤부터 저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떠났던 중들도 다시 돌아오고 말이지요. 더 신기한 것은 손님이 세 명 오면 쌀은 세 명이 하루 동안 먹을 양만큼 바위에 놓여있었다는 겁니다. 네 명이면 네 명이 먹을 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면 열 명이 먹을 쌀이 생기니 참 신기하고 신기했지요. 이런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조지 스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쌀이 어떻게 바위에서 나올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목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목 시 나오니 정말 신기하고 궁금하구나. 누가 갖다 놓는 것은 아닐까? 스님의 궁금증은 나날 이심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스님은 바위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몸을 숨기고 바위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먼동이 터오지 뭐예요? 바위에는 어느새 하얀 쌀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지 못한 거지요. 조지 스님은 다음날 또 지켜보기로 했어요. 스님은 초저녁부터 벼랑 끝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졸음이 몰려오면 살을 꼬집으며 견뎌냈어요.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바위 하나가 움찔 움찔 하더니 옆으로 구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뒤에 있던 바위에 구멍이 뚫리며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잠시 뒤 옆으로 비켜놨던 바위가 다시 움직여 쌀이 나오던 바위를 새그머니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바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하늘 높이 떠오른 둥근 달만이 모든 사실을 아는 듯 주위에는 고요히 달빛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지 스님은 바랑에 쌀을 담았어요. 산에 내려와 아침밥을 해먹고 생각해보니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벼랑 끝 바위에 가서 쌀을 가져오는 일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어요. 다른 먹거리도 생각나고 말입니다. 쌀을 장에 내다 팔아 다른 것을 사와야 겠다. 조지 스님은 저를 떠나 장터로 갔어요. 쌀을 팔고 여기저기 장구경을 하며 다니는 재미가 꽤 쏠쏠했지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구나. 조지 스님은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쌀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다른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바꾸기도 했지요. 조지 스님이 매일 조금씩 쌀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쌀을 사는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스님 쌀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오자면 귀찮잖아요. 그러니 쌀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시면 수고스럽지도 않고 목돈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매일 이렇게 조금씩 가져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조지 스님은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절에 와서 아주머니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꺼번에 쌀이 생기면 매일 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돈도 많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쌀이 나오는 바위에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쌀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테고 나는 부자가 되는 거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스님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바로 굵고 긴 막대기를 준비해서 바위 옆에 숨었지요. 쌀이 나오는 바위의 구멍을 작은 바위가 다시 막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조지 스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니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구멍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지요. 옆에선 바위가 구멍을 막으려고 할 때 였습니다. 스님은 이때다 싶어 얼른 긴 막대기를 꽂아 바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쌀이 끝도 없이 쏟아질 거야. 난 그걸 자루에 받아 장에 내다 팔면 되는 거고. 스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바랑에 쌀을 담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가는지 답답하고 초조하기까지 했지요. 스님은 부자가 될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잠을 설치며 뗏눈으로 밤을 샜어요. 어스름한 새벽 조지 스님은 커다란 자루를 여러개 준비해서 벼랑 끝 바위로 갔습니다. 쌀이 철철 넘치게 쏟아졌을 거라는 기대에 한껏 부푼 채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가보니 쌀이 나와 흘러 넘치기는 커녕 단 한 톨도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스님은 바위를 막아놓았던 막대기를 얼른 치웠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은혜를 모르고 기고만장하여 이런 변을 당했구나. 스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그 길로 저를 떠났지요. 이후로 다시는 그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용왕과 바다 이야기 파랗고 말띠 맑은 동쪽 바다 속에 용왕이 살고 있는 소정궁이 있었어요. 육각의 소정기둥들이 모여 만들어진 소정궁 문은 물속에서도 눈이 보시게 빛났지요. 소정궁의 처마 끝에는 호박 부슬이 달려있고 벽은 진주로 되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황금으로 만든 대들본은 궁전하늘 번쩍번쩍 빛나게 있고 산호로 된 기둥은 신비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용왕은 소정궁 안에 놓인 우옥의자에 앉아 고재너기 음악을 즐기고 있었지요. 바로 그 아래에서는 아름다운 춤꾼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요. 용왕님 새로 들어온 술이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그래 어디 보자. 용왕은 시녀가 건네주는 옥 술잔을 받아들고는 향기를 맡았어요. 오 술 향기 한번 좋구나. 용왕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길게 하품을 했지요. 그때 물고기 신하 하나가 편지를 가지고 들어와 용왕에게 전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용왕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봐라 별감과 무감 대장을 들라 해라. 예 별감 은 바깥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 했고 무감 은 용왕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을 맡아 했지요. 둘은 얼른 용왕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별감 과 무감 대령 이옵니다. 하늘나라의 신선인 영남 께서 지금 조선국의 금강산에 와 계신데 금강산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혼자 즐기기엔 아깝다는구나. 그래서 날더러 금강산에 와서 함께 경치를 즐기자는 편지가 왔노라. 별감 대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경치로 말하자면 우리 바닷속에 따를 만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왕님께서 바닷속 나라에만 머무신지 오래되어 싸우니 바람도 쐬실 겸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지 내일 당장 금강산에 갈 것이니 떠날 제비를 해두어라. 무감 대장이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금강산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별주부가 용왕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 나도 지금 막 그 생각을 했던 잠이다. 그렇다면 별주부와 시녀들 몇몇만 데리고 가겠다. 그리하여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용왕일행은 용머리로 장식한 금빛 배를 타고 해금강으로 향했어요. 용왕일행이 해금강에 닿았을 때는 해가 막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었지요. 용왕은 배에 탄 채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어허 꼭 불덩어리가 바닷물 속에 잠겨있다 나오는 것 같구나. 해금강에 도착하자 별주부가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 목을 길게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별주부가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하며 잠옷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왕님 이곳은 제가 전에 살았던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가 제법 헌해질 때까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던 용왕은 이번에는 바다물 속에 서있는 돌기둥을 유심히 살폈어요. 럭스를 잃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용왕이 손가락으로 돌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돌기둥은 우리 수정훈과 똑같이 생겼구나. 별주부가 얼른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예, 저 돌기둥은 금강산의 한 줄기가 바다로 뛰어들어 기둥 모양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천년 전에 보았을 때나 지금이나 그 모양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돌이 모여 있다는 뜻으로 저 돌기둥을 총석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정자가 하나 보이시지요? 저 정자의 이름이 총석정이옵니다. 그래 그럼 저쪽에 구름으로 덮여 언뜻언뜻 보이는 돌기둥들은 무엇인고? 예, 저 높은 봉우리 내게는 사선봉입니다. 하늘나라 신선 네 분이 내려와서 저기에서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용왕님을 부르신 영랑 신선도 그 신선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용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석공들이 다듬어 놓은 것처럼 반듯한 모양이 신선들에게 잘 어울릴 듯하구나. 용왕님 가시는 길에 경치가 아주 좋은 호수가 또 있사오니 들러보시지요. 별주부의 말대로 대밭을 지나 언덕 위에 오르자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호수 하나가 보였어요. 용왕님 저 호수를 한번 보시지요. 저기는 원래 바다였는데 바닥에서 땅이 올라오고 모래가 쌓이면서 거달한 호수가 되었답니다. 호수 바깥으로는 확 트인 바다가 보였어요. 호수 그리고 호수 안쪽으로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호수를 껴안듯 둘러싸 호수의 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은빛 모래밭 한쪽으로는 분홍빛 해당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소나무들의 그림자가 호수가 를 덮고 있었어요. 호수 가장자리의 하얀색 바위는 파란물과 어울려보는 사람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었지요. 호수 가운데에는 섬도 여럿 있었고 물 위에는 오리가족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디에선가 짝을 찾는 꾀꼬리 울음소리도 정답게 들려왔고요. 시녀 하나가 소나무로 덮인 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섬은 꼭 소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다른 시녀가 마찬부를 쳤어요. 맞아. 그래서 와우도 라고 한대. 용왕은 말을 잊은 듯 한동안 호수의 경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허 정말 좋구나. 땅 위에도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이 있더니. 별주부는 호수를 바라보다 옛날 생각에 잠겨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치가 워낙 좋은 곳이라 신선들이 놀러왔다가 곧바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꼭 3일을 머물고 갔다 하여 3일포라고 부른답니다. 나는 3일이 아니라 3년이라도 머물고 싶구나. 용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더 구경하겠다만 호수를 뒤로 하고 언덕을 내려온 용왕 일행은 영랑선인과 약속한 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용왕은 늦봄의 경치를 즐기며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달래와 철죽이 그들을 맞았어요. 가는 길의 경치를 이것저것 살피며 잠깐씩 쉬었다가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앉아서 쉴만한 넓은 바위에 이르자 별주부가 말했어요. 용왕님 점심때가 되었는데 저 바위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지요? 용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왕 일행은 바위 위에 앉아 쉬면서 용궁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었어요. 바위 아래로 흐르는 계곡물은 작은 폭포가 되었다가 좁은 냇물이 되어 흐르기도 했지요. 널찍한 바위 위를 흐를 때에는 마치 넓다란 물밭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용왕은 계곡물의 흐름이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 했답니다. 허허 바위들을 씻어내리며 흐르는 물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좁은 고를 지날 때는 가늘고 좁다랗게 흐르다가 넓은 곳을 흐를 때는 밭을 이루는 듯하니 물은 똑같은 모습으로 흐를 데가 없구나. 내가 오늘에야 저 모습을 보다니. 점심을 먹고 난 시녀들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진달래를 향해 달려갔어요. 정말 고운 꽃이구나. 용궁에 있는 꽃만큼이나 예쁜걸. 이 꽃을 꺾어 용궁에 가지고 가야겠어. 저 꽃 좀 보세요. 조그맣고 하얀 꽃말이에요. 귀엽게 생겼지요? 시녀들은 다시 금강 봄맞이 꽃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러고는 진달래꽃과 금강 봄맞이 꽃을 한아름씩 꺾어 꽃다발을 만들었지요. 용왕이 나무 그늘 아래 잇개 사이에 서 있는 우산 모양의 노란색 버섯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몰았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고 영지 버섯입니다. 흔히 불로초라고 부르지요. 불로초라고 예 저 버섯을 많이 먹으면 늦지 않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히 금강 산의 불로초는 무척 크고 아름답지요. 용왕 일행은 산길을 따라 펼쳐지는 계곡을 눈길로 쫓아가며 산뽕우리를 올려다보았어요. 길 옆으로 소리 내며 흐르는 계곡물이 이어져 있었지요. 용왕 일행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흰 구름에 쌓인 봉우리에서 커다란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 앞에 닿았습니다. 폭포물이 떨어지며 만든 무란개가 하늘의 무지개를 만들어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무지개 반대쪽으로는 노란색 만리화와 개나리들이 활짝 피어 그들을 반겼습니다. 또 가파른 바위 위로 늙은 소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푸른 잎을 달고 서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용왕은 한참 동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폭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녀들도 아름다운 폭포의 모습에 넋을 잃은 듯했지요. 이윽고 용왕이 입을 열었어요. 별주부야, 계곡과 봉우리의 모습도 신기하다만 저 나무는 또 어찌 된 것이냐. 어떻게 흙 한 줌 없는 바위에다 뿌리를 내리고도 저렇게 푸른빛을 띄고 있단 말이냐. 돌산에서 나무와 꽃들이 무성하게 자라니 더욱 신비하지요. 그래서 이 산은 계절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답니다. 봄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각가지 색깔과 모습으로 빈다하여 금강산 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름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여름이 되면 온산이 빈틈없이 푸른색으로 꽉 찬다고 해서 봉내산이라 부르지요. 여름엔 흘러가던 구름도 봉우리에서 쉬어간답니다. 나무 사이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맑은 물은 물 한개를 비워 올리고요. 용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었습니다. 가을산의 이름은 무척 아름답겠구나.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든 당풍으로 온산이 불타는 듯합니다. 노랗고 빨간 단풍이 온산을 불태우듯 해서 풍악산이라 부르지요. 가을밤이면 맑은 계곡물에 뜬 달이 은은한 빛을 자아내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겨울산은 어떠한고 겨울이 되면 벌거벗은 나무와 돌만 드러나 뼈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골산이라 부르지요. 눈이 내리면 온산에 눈꽃 지핀 듯 아름답습니다. 계곡물과 폭포가 얼어붙어 얼음기둥을 이루며 서있는 모습은 신비하기 짝이 없지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합니다. 더 이상 용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구름이 걸린 산봉우리들을 눈부신 듯 올려다보다가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봉우리와 바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나. 아니 나도 구름과 안개를 따라 떠다니는 것 같다. 그때 사슴 두 마리가 용왕 일행을 향해 달려왔어요. 갑작스레 나타난 사슴 때문에 놀란 시녀들이 양옆으로 비키며 소리를 질렀지요. 시녀들이 놀라는 모습에 별주부가 웃었어요. 그건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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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먹고 사는 아주 순한 동물 이지요. 특히 금강산의 사슴은 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어? 저기 바위 앞에 고양이와 쥐가 함께 뛰노는 게 보이는 별주부가 별주부가 가리킨 곳을 보며 시녀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별주부 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저희도 고양이 정도는 알고 있사옵니다. 고양이와 쥐는 저리 크지 않아요. 게다가 고양이와 쥐는 사이좋게 노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허 그렇지 않아요. 금강산의 고양이와 쥐는 몸집도 크고 사이도 좋답니다. 고양이가 쥐고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산에 먹을 것이 워낙 많다 보니 금강산의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산딸기며 머루 다래 산삼 불로초 버섯에다 꿀까지 없는 것이 없으니 쥐까지 잡아먹을 필요가 없지요. 게다가 이 산의 산실령이 고양이와 쥐에게 서로 싸우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별주부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한 곳을 쳐다보았어요. 용왕님 이제 저희가 가려는 곳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괴물처럼 생긴 바위가 보이시지요?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별주부가 손을 들어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모양새가 으스스한 바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도깨비 같기도 했지요. 용왕이 그 바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것 참 어찌하여 이 산의 바위들은 모두가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래도 용왕님께서 이제껏 보신 것은 얼마 되지 않사옵니다. 이 산의 바위들은 짐 모양이며 바위 모양 사람 모양과 동물 모양 등 별의별 모양이 다 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들릴 듯 말 듯한 음악소리가 상쾌한 바람결에 들려왔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 들려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시녀 하나가 말했어요. 어디서 피리소리가 들리는데요? 별주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생왕이라는 악기 소리요. 이곳저곳에 두리번거리던 별주부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더니 높은 절벽 위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용왕님 저기를 좀 보십시오. 영랑선인께서 저희들을 마중 나오셨습니다. 용왕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높은 산마루에 머리가 온통 새하얀 노인 하나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하얀 도포자락과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자 노인의 모습은 신비로워 보였어요. 용왕이 위로 올라가고 영랑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영랑선인께서 이곳에 오셨다기에 급히 서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의 경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넋을 잃을 정도였지요. 어허 이제 겨우 길목만 보신 것이요. 아직도 구경해야 할 것이 정말로 많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만하시고 저리로 가십시다. 영랑선인이 앞장서서 길을 갔고 용왕일행은 그 뒤를 따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널따란 바위 앞에 이르자 영랑선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바위를 자주 찾아옵니다. 모두들 이리 와서 앉으시지요. 일행이 너럿바위 위에 앉자 영랑선인이 뒤로 보이는 굴을 향해 소리쳤어요. 동자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신선주를 내오너라.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이 굴에서 달려나오더니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굴로 다시 들어간 동자는 나무로 만든 상에 호루병과 표주박을 얹어들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 별주부와 시녀들이 먹을 음식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동자는 꿀에 재어놓은 과일과 불로초 향기가 좋은 술을 별주부와 시녀들에게 권했어요. 영랑선인이 용왕에게 술을 따라 권했습니다. 금강산에 사는 영랑이 동해 용왕님께 권할 것이라곤 신선주밖에 없군요. 자 한 잔 드시지요. 용왕은 영랑선인이 권하는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과 맛에 용왕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계속 고개만 끄덕였지요. 말로만 듣던 신선주를 마시니 이 술 한 잔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영랑선인과 용왕이 술을 마시는 사이에 해는 지고 맑은 달이 떴습니다. 은쟁방 같은 둥근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서 그들이 앉아있는 계곡을 비추어 주었지요. 은은한 달빛에 물든 바위와 나무 그리고 계곡은 마치 은빛 세상처럼 보였지요. 땅 땅떨어지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은 반짝이는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았고요. 계곡을 구비치며 흐르는 물은 은빛 꽃과 은빛 구슬을 만들며 흘러갔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용왕의 말에 영랑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자야 네 하며 굴에서 나오는 동자의 팔에 자신보다 더 큰 검은고가 안겨있었어요. 어허 니가 이미 내 생각을 알아차렸구나. 영랑선인은 검은고를 받아 무릎 위에 놓더니 대나무 술대로 줄을 튕기며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과 달빛 검은고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마치 신선세계에 놀라운 듯 했어요. 용왕은 달빛 어린 경치와 신선주에 취해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백학 네 마리가 그들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백학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사뿐사뿐 춤을 추었어요. 용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잃겠습니다. 곧이어 용왕은 흠흠 하고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용왕은 시 하나를 읽고 나서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그대로 잃은 것입니다. 어허 느낌이 바로 와닿는구려. 다음날 용왕 일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외금강과 내금강을 구경했어요. 영랑 선인의 신통력 때문에 구름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거든요. 금강산을 모두 구경한 용왕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금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용왕이 영랑 선인에게 조용하게 말했어요. 옥황상재께서 제게 동해를 지키라고 명하시지만 않았다면 저도 이곳에서 살고 싶구려. 동자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옆에 서서 작별인사를 하는 영랑 선인과 용왕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동자는 생황을 가지고 나오더니 영랑 선인에게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셔서 돌아오시는 길에 크게 보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숲으로 가서 솔잎을 따고 있겠습니다. 생황 소리가 나면 오시는 줄 알고 달려 오겠습니다. 영랑 선인이 너털 웃음을 치며 생황 을 받은 뒤 용왕을 쳐다보았어요. 이 녀석이 저에게 용왕님을 바래다 주고 오라고 하는군요. 영랑 선인이 이번에는 부드러운 눈길로 동자를 바라보며 장난스레 말했어요. 네, 동자님의 분부대로 용왕님을 배웅하고 오겠사옵니다. 영랑 선인은 웃음 띈 얼굴로 동자의 발그스름한 볼을 살포시 잡아당겼어요. 그들은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를 때쯤 되어서야 구름을 타고 하얀 옥으로 만든 듯한 다리 모양의 바위에 닿았습니다. 붉은 빛을 띈 하늘을 배경으로 놓여진 하얀 돌다리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덕분에 금강산 구경 잘 하고 갑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바다에 이르자 용왕은 타고 왔던 배를 다시 탔어요. 용왕은 조금 전 영랑 선인과 헤어졌던 돌다리를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돌다리 위로 오색구름이 내려오는가 싶더니 영랑 선인의 몸을 감싼 뒤 하늘로 올라갔지요. 오색구름은 금세 눈앞에서 사라지고 생왕 소리만 조그맣게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영랑 선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다리 모양의 하얀 바위를 옥처럼 하얗다고 해서 옥 교 암 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똥 잡은 포줄 시골에 사는 한 남자가 서울 구경을 갔어요. 서울에는 사람 많고 집도 많고 구경거리가 아주 많았지요. 남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여기저기 요리조리 다녔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자 가지고 있던 돈이 똑 떨어졌지 뭐예요. 당장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었지요.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간 굶어죽고 말겠구나. 제면이고 뭐고 안되겠다. 남자는 빈 바가지를 하나 얻어가지고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지요. 밤이 되면 남의 집 헛간이나 추녀 밑에서 쭈그려 잠을 잤어요. 하루는 구걸을 하려고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좀 달라고 외쳤더니 안에서 주인이 냅다 뛰어나와 버럭 고함을 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 놀고 먹는 한심한 녀석이 어디 와서 밥 타령 이야. 그러고는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와 남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예끼 여보쇼 밥 주기 싫은 말지 물은 왜 뿌리는 게요. 남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 진 채 돌아섰어요. 그날 새벽 남의 집 추녀 밑에서 쭈그려 자던 남자는 아랫배가 묵직하고 살살 아파서 눈을 떴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싶어 참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배가 아픈 게 금방 이라도 똥이 삐져나올 것 같지 뭐예요? 남자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다급하게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가도 똥 놀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어쩌지 금방이라도 똥이 나올 것만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남자는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후다닥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바지를 내리자마자 똥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야 좀 살겠네. 남자가 이를 다 보고 막 바지를 올리려는데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든 포졸이 나타났어요. 포졸은 남자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지 뭐해요. 이봐 거기서 뭐라는 게야. 남자는 덜컥 겁이 났어요. 길거리에다 똥을 넣었으니 무사할 것 같지 않았지요. 예 저 그러니까 남자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포졸이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남자는 엉겹결에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똥 무더기를 덮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포졸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올 커니 낮에 물뿌린 그 못된 놈 이로구나 이놈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다행히 포졸은 남자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포졸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나리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시골에서 올라올 때 노자로 쓰려고 암탉 두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한 마리가 달아나버렸지 뭡니까요. 그 놈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남은 이 놈마저 도망칠까봐 여기 갓 속에 가둬두고 꼼짝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 제가 도망친 암탉을 잡아올 동안 이 갓을 좀 잡고 계십시오. 그럼 한 마리는 나리에게 드리겠습니다. 암탉 한 마리를 거져준다는 말에 포졸은 음 암탉을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어서 다녀오게 이놈이 힘이 세니 꽉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남자는 포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어요.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꾹 누른 채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울턱이 있나요?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남자가 오지 않자 포졸은 슬슬 짜증이 났어요. 남자가 사라진 골목 저쪽을 목을 빼고 바라보았지요. 오늘따라 그림자 하나 얼씽거리지 않았습니다. 포졸은 점점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놈은 왜 안 오는 거야?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포졸은 다리도 저리고 팔도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 달근 내가 가져가야 겠다. 포졸은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조심 갓을 살짝 들추고는 암탉이 달아날새라 얼른 한 손을 갓 속에 쑥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무언가 손에 물컹 잡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포졸이 갓을 들자 손에 똥이 한 무더기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때 남자는 나무 뒤에 숨어서 똥을 움켜진 포졸을 보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남자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금장수와 여우 어느 더운 여름날 소금장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갯마루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깨야 오늘따라 소금짐이 왜 이리 무거운 거야? 소금장수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투덜 거렸어요. 그러고는 땅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잠결에 듣고 있자니 어디서 바각바각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든 소금장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온통 몸이 하얀 백려우 한 마리가 손톱을 세우고 사람 해골을 박박 긁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금장수는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지요. 저 여우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소금장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우가 하는 모양을 지켜보았어요. 여우는 계속해서 해골을 뒤집어 썼다가는 벗고 또 바각바각 긁다가 뒤집어 쓰기를 반복했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우가 제주를 훌쩍 넘더니 할머니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주위를 휘 하고 한번 둘러보더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소금장수는 소금짐도 내팽개치고 여우의 뒤를 따라갔지요. 지게를 바칠 때 쓰던 참나무 작대기 하나만 들고 말입니다. 여우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마을로 내려간 여우 할머니는 어느 잔치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곧 집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니 여우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지요. 외할머니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그래 여우가 그 집에 외할머니로 둔갑을 했던 겁니다. 이를 어쩐다지 생각 끝에 소금장수는 거지인 척 먹을 것을 달라며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여우 할머니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댁이 기절을 했지 뭐예요? 어서 우원을 불러오세요. 사람들이 허둥대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였어요. 여우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해. 소금장수는 벌떡 일어나 참나무 작대기를 움켜쥐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우 할머니가 기절한 새댁 옆에 앉아 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소금장수는 참나무 작대기를 치켜들곤 여우 할머니를 냅다 후려쳤어요. 이 요망한 여우야 새댁을 가만두지 못해? 아이고 얘들아 날 좀 살려다오. 여우 할머니가 죽는 신용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할머니께 이게 무슨 짓이오? 집안 사람들이 소금장수를 붙잡고 말려보았지만 막무가내였지요. 이건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가 둔갑한 거란 말이오. 소금장수는 참나무 작대기로 여우를 더욱 세게 후려쳤어요. 그렇게 얼마나 때렸을까요? 여우 할머니가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지더니 하얀 백녀우로 변하는 겁니다. 여우는 캐겐하며 시냄소리를 내다가 곧 숨이 끊어졌어요. 백, 백녀우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낮아 빠졌지요. 잠시 후 기절했던 새댁이 눈을 뜨며 부스스 일어났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주인은 고맙다며 소금장수에게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많은 돈을 선물로 주었지요. 음식을 든든히 먹은 소금장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금짐을 지게 짊어진 채 휘파람을 불며 길을 떠났더래요. 그 후로 백녀우는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안 하늘로 사라진 장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트남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영이라는 마을에 복이 많기로 소문난 노부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밭에서 아주 큰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했던 할머니는 그 발자국을 밟아보았지요. 그 후 할머니는 놀랍게도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열두 달이나 지나서 할머니는 지혜로워 보이는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세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꼼짝 않고 누워만 있는 아들 때문에 노부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때 이웃나라인 은나라가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적군이 너무 강해서 왕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은 사신을 시켜 훌륭한 장수를 찾도록 했지요. 그 소문은 온 나라 안에 퍼졌습니다. 꼼짝 않고 누워만 있던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소문을 들은 아들이 갑자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왕의 사신을 불러주세요. 깜짝 놀란 할머니는 얼른 사신을 데려왔습니다. 사신이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말했어요. 철로 만든 말과 회초리 그리고 갑옷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사신은 이 소식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대장장이에게 그것들을 빨리 만들라고 했어요. 사신을 만난 후 아들은 아주 빨리 자랐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 새로 입힌 옷은 금세 작아졌어요. 밥을 해도 항상 모자랐지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쌀을 모아 도와주었습니다. 적군이 짜우산 아래 이르렀어요. 온 나라가 겁이 질려 우왕좌왕 하기 시작했지요. 때마침 사신은 완성된 물건들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철말 철회초리 철갑옷을 본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주 키가 크고 위품당당한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이 된 아들이 철말에 올라타자 말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크게 울러 퍼졌습니다. 장군은 철회초리를 들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지요. 마른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공격했어요. 적군들은 장군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하던 장군의 철회초리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장군은 당황하지 않고 길가에 있는 소나무 덤불을 뽑아 적군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적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서로 밟고 밟히며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장군은 속 산까지 모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이르러 철갑옷을 벗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장군과 말이 하늘로 날아올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장군에게 하늘의 천둥과 바람의 신이라는 뜻으로 푸동천왕이라는 이름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역마을에 장군의 사당을 세워주었지요. 지역마을은 지금은 푸동마을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 아직 사당이 남아있대요. 매년 4월에는 장군을 기리는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울을 본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 구경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서울에 다녀올 일이 생겼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는데 아내가 다가와 하는 말이 여보 서울에 갔다 오는 길에 빚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빚이라고?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데 남편은 빚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아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 사이로 반달이 보이는 겁니다. 아 맞아요. 저 반달처럼 생겼어요. 혹시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늘의 달을 쳐다보세요. 남편은 굽이굽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떠들썩한 장터에 의리의리한 궁궐과 기와집 서울은 정말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시골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오라고 한 물건이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물건을 사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바가지를 긁을게 원한데 말이야. 남편은 이런 생각이라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있었지요. 떠나올 때는 반달이었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보름달로 변한 겁니다. 맞아 바로 저거야. 남편이 무릎을 탁치며 말했어요. 남편은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들이 쓰는 물건 중에 저 달처럼 생긴 게 있으면 주시오. 달처럼 생긴 물건이라 아 있어요. 있어. 상인은 둥근 거울을 꺼내 남편에게 주었어요.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은 잘 살펴보지도 않고 거울을 받아 보따리에 넣었대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남편을 맞았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았죠. 참 제가 부탁한 빚은 사왔나요? 암 사오고 말고 다 여기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거울을 꺼내 주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빚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울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아내가 뒤로 엉덩방아를 지으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에이구 뭐니나 글쎄 거울 속에서 웬 젊은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얘야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사오르는 빚은 안 사오고 서울에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니 웬걸요?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였지요. 젊은 여자라더니 내 눈에는 늙은 할머만 보이는구나.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젊은 여자가 있었다 구요. 아내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까 그 여자가 분명 맞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여우처럼 생긴 여자가 절 노려보고 있잖아요. 아내가 아내가 분해 죽겠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거울을 베서들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거울 안에 웬 건강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넌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게냐?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인상을 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남편은 당장에라도 내리칠 듯 거울에 주먹을 들이댔습니다. 그 모양의 아내가 거울을 뺏으며 투덜댔지요. 젊은 여자를 숨겨와 놓 곧무슨 변명이에요. 아니다. 툴림없이 늙은 할멈이였어. 무슨 소리야. 힘께나 쓰게 생긴 젊은 남잔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는 서로 거울을 뺏으며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버렸지요. 그러다 그만 거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울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거울 속의 사람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울을 처음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설화, 불식경 설화입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원님이 거울을 처음 보고 새로 원님이 부임한 것으로 알고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본인들 모습인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다섯 학습 다음 이어 ませ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